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흑인 누나가 만들어주는 일본 라면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이름은 라면바이라라는 곳인데 소호의 위쪽인 노호의 바오리 마켓 안에 있습니다 바오리 마켓이 원래 좀 조그만 공간이다 보니까 이 라면집은 한 번에 5명만 안줄 수 있는 아주 조그만 공간입니다 제가 갔던 날이 흐린 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름 운치가 있습니다 이곳은 맨하탄의 조금 아래쪽인 노호에 있는데 교통은 크게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의 셰프이자 주인인 라시다 펄디는 뉴욕의 FIT를 졸업하고 패션 쪽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요리를 배운 뒤에 여러 유명한 흑인 셰프들 밑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일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집에서 라면을 만들게 된 것이 가게를 오픈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메뉴는 자신의 백그라운드 문화와 일본 라면을 섞은 요리들을 만들어서 구성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아침에 많이 먹는 베이컨, 엑앤, 치즈 라면이 있구요 버그의 기본적인 세팅인 베이컨, 상추, 토마토에 BLT 라면도 있습니다 저는 에브리띵 에그 드롭 라면이 좀 흥미로워서 그걸 주문했습니다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 곳이고 예약할 당시에 모든 오더를 다 해야 하는 불편함이 조금 있긴 한데 혼자서 일하는 곳이니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습니다 이곳에 도착하면 예약한 이름을 말하고 확인되면 바로 조리에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국물은 소유라고 하네요 라면이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베이스가 이미 있고 면이랑 토핑이 들어갈 것만 조리하면 되니까요 지금 보이는 라면들은 제 옆에 앉은 사람들 라면인데 아따 두 개 먹을 걸 그랬습니다 제 애들도 맛있게 생겼네요 아따 다음에 가서 다른 것들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에브리띵 에그 드롭 라면입니다 엄마야 아따 계란이 듬뿍 올라가져 있어가지고 그런가 우째 이리 맛있게 생겼노 제가 계란은 좋아해서 그런지 이 라면 모습은 완전 좋습니다 아이고 솔직히 크게 기대는 안했어요 이런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약할 당시부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일본 라면보다 맛있게 하겠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국물이 조금 아니다 엄청 고소하고 보통의 일본 라면보다 조금 진해가지고 일본 라면처럼 조금 느끼한 맛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국물이 엄청 짜지도 않은 딱 적당한 정도의 짠맛을 가지고 있고 앞에서 바로 만들어 주던 데다가 좋은 면을 쓰는지 면발이 부드럽고 아주 탱탱합니다 보통 일본 라면을 먹고 나면 국물에다가 밥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무이까 밥을 와 딱 한 그릇 딱 말아가 싹싹 끌고 먹으면 완전 제대로 된 마무리겠다 이거는 이런 생각이 엄청 들대요 그래가 셰프한테 여기 라면 밥 말하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이라니까 그분도 오 그럴 것 같다 막 이라 돼요 공깃밥이 있으면 진짜 완벽한 마무리다 이거는 진짜 근처에 유명한 리블의 베이커리가 있어서 거기서 크루아상을 하나 커피랑 같이 묶고 왔거든요 근데도 이래 맛있으면 이거는 진짜 제대로 알겠습니까 진짜 제대로 맛있었어요 감사하게도 또 다른 멋진 곳을 가게 되었네요 비록 가게는 작지만 멋진 이곳 라면바에라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경험해 보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